오늘은 1,2,3,4 교실 영감 굉장히 피곤 피곤함을 노래로 날려버리고 싶은 나의 마음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모자이크 처리 유튜브가 구독하고 맨날 영상에다가 좋아요 누르고 있어요 나는 바라보았어 아무 이유도 없이 5번 빨리 오세요 착한 딸이 되고 싶어 핸드폰 내세요 하지만 난 이렇게 바닷가에 또 서있어 저 빛이 난 궁금해 나 나와? 그 비밀이 멀리서 나를 부르는 소리 들려오네 알고 싶어 떠나면 얼마나 멀리 가게 될까 알아 섬에 사는 사람 모두 자기 할 일이 있어 또 내 역할은 수고가 좀 잘 봐? 저 빛이 난 궁금해 바다를 비추는 누구신 저 빛이 난 궁금해 그 비밀이 저 빛이 난 궁금해 프린트 꺼내시고 프린트 꺼내시고 프린트 없는 사람 지금 얼른 다녀오세요 프린트 없는 사람 프린트 없는 사람 프린트 없는 사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